우리나라와 서양국가와의 첫 국제협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장소를 날리는 표지석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. 인천시는 중구 북성동 자유공원 입구 인근에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지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. 조미수호통상조약표지석은 그동안 조약체결 위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동구 화도진공원과 중구 올림포스호텔 등 두 곳에 각각 설치돼 있었습니다. 하지만시는 조약체결장소인 인천세관장사택터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한 세관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자유공원 인근 삼국지 벽화거리 옆 지점을 조약체결장소로 확정하고 새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.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5월 22일 조선의 정권 대신 신원과 미국의 슈벨트 제독사이에서 체결됐습니다.